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교사님의 일기장이 일부분이 벽에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마음이 성공을 염두한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자 그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삼으려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임금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시지 않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삼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자신들도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임금삼으려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임금이 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도전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성공에 너무 몰두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제타월 성교사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목적이 충성이 아니라 성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너편으로 보낸 제자들은 밤사경까지 노를 저으면서 풍랑 때문에 고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배 안에서 풍랑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여 살다 보니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리를 걷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배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배 밖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배 안보다 물 위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풍랑이를 발로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문제를 밟고 문제를 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풍랑이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즉시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 부르십니다. 우리 앞에 풍랑과 같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여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넉넉히 뛰어넘어 모든 장애물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디딤들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더메시지 이병수 목사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